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오늘은 신바람나는 역사강사 백인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바람나는 역사강사이기 때문에 신바람나게 좀 지내오죠. 처음에 좀 이렇게 좀 까불었는데 사실 제 몸이 그렇게 지금 까불 만한 태세는 아닙니다. 여전히 회복 중이시잖아요.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정말 우리 제가 다니는 병원에 우리 부장님이 부장님이 부장의사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전진입니다. 전진. 전진이요? 그 가수 신화의 전진. 똑같네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러면 이 부장님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여자니까 얘기하십니다. 여자. 아주 단정한. 단아한. 단아한 스타일. 그래서 제가 딱 우리 할머니의 날을 보는 것 같다. 할머니도 굉장히 단아하셨습니까? 할머니도 그 때 한 30대, 40대 사진을 보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정말 우리 할머니입니다. 성격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성격이 어떠셨는데요? 성격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괄괄하다기보다는 뭘 차분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조곤조곤. 네. 우리 할머니를 보면 저하고는 정말 반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참 서럽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왔을까요? 할아버지. 선생님의 지금의 성격은? 그게 할아버지하고 비슷한가?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아니라면 할아버지 아닐까요? 할머니처럼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하는데 저는 좀 큰 목소리로 하죠. 그리고 좀 약간 썽이 있으시고. 네. 썽이 좀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왜 할머니 얘기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나훈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나훈아 씨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은 나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진이. 남진이 했고 오늘 나훈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오늘은 나훈아입니다. 나훈아의 본래 본명이 뭡니까? 나훈아의 본래 본명이요? 네. 우리 최홍기 님이라고 작가님이 알려주는데. 최홍기라고 작가가 알려주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훈아의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최홍기. 최홍기와 우리 백인선 선생님의 할머니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살던 그 초량 동네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동네에 아랫집에 살았습니다. 나훈아 씨가요? 네. 최홍기 씨가? 네. 진짜요? 네. 아랫골목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최홍기 집안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홍기의 삼촌, 그러니까 최홍기 아버지의 동생이 우리 할머니를 조화가 쫓아다니다가 우리 할머니의 엄마에게 빗자루 두드리만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와, 진짜 많이 좋아하긴 했나 보네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가면서부터 이 삼촌이 막 안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오, 갑자기요? 네. 왜요?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수준차가? 네.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네. 그거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가는 중학교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 거기를 4년을 다니면 나와서 전국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경성사범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경성사범학교 1학년이 돼서 돌아오니까 막 안 따라다니느라 그래. 아. 네. 자기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홍기의 아버지가 최선장이래요. 최선장이요? 네. 그냥 이름도 모르고 최선장이라고 불렀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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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 하면 부산이 항구잖아요. 아. 네. 부산시 동구 초량동이 항구도시거든요. 형씨가 최고 선장님. 선장 역할을 하니까 선장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서 최선장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 할머니가 최선장, 최선장, 선장댁, 선장댁 이렇게 불렀대요. 음. 그래서 지금도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른대요. 네. 아니 이름이 뭐 최 뭐든 뭐든 있을 거 아닙니까? 최선장, 최선장 하고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런데 최선장, 최홍기면 최기홍이든 뭐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최선장이라고만 알고 있다는 거죠. 최홍기는 맞습니까? 나훈아의 본명이? 네. 최홍기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는 나훈아 나올 때마다 아이고 저기 홍기 나온다 홍기 나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훈아의 본명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몰랐나요? 몰랐고. 그래가지고 최홍기, 최홍기 그랬습니다. 그럼 나훈아 씨가, 최홍기 씨가 데뷔하면서부터 나훈아로 바꾼 건가요? 개명을 한 건가요? 네. 나훈아.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예명 전환이었어요. 나훈아. 네. 그 다음에 아니 물론 김남진이 남진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통째로 바꾼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성만 뗀 거잖아요. 네. 성만 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바꾼 거 치고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없죠. 그런데 남진하고 나훈아가 언제부터 그렇게 라이벌 구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요? 1968년도부터입니다. 1968년이요? 네. 1968년도. 그러면 나훈아 씨가 언제 데뷔를 한 거예요? 네. 나훈아는 63년도에 데뷔했죠. 63년도에 데뷔했는데 65년만에 남진, 나훈아가 라이벌 구도를... 네. 라이벌 구도. 이게 뭐냐 하면 영호남 대결 구도가 굳혀지면서 그래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네. 선거 전에도 부터 한 1, 2년 전부터 영호남의 대결이라고 하는 게 굳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언론에 의해서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치권에 의해서 이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얼마나 좀 착잡했을까요? 착잡하죠. 그런데 정말 대결 구도로 몰고 갔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이거 민족적인 거지만 아사다 마오라는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하고의 라이벌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국가가 달라는 건 화해도 안 돼. 그런데 원래는 둘이 친했다고 합니다. 둘은 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을 놔두고는 완전히 둘이 라이벌 구도가 굳혀지면서 코치들끼리도 죽으니 산이 막 하고 있는 이런 마중에는 전혀 친하다는 걸 드러낼 수도 없고 친한 청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남진과 나훈아는 원래 친했나요? 네. 원래 친했다 그래요. 원래 친했는데 이 라이벌 구도로 언론이 막 뭐라고 정치권이 뭐라고 가면서부터 멀어진 건가요? 사실은 사람들이 왕자병이 걸렸다고 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훈아는 왕자병이라고 묘사를 안 한 거예요. 좀 촌놈으로 묘사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사이가 벌어지는 보도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사이가 나쁘다는 식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도 사이가 벌어졌다 그래. 아니, 하도 주변에서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겠지. 기획사에서. 야, 너 누구는 흑파먹고 사는 줄 알아? 돈이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아니, 선후배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건전한 경쟁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영혼함의 대결로 끌고 간 게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라니까요. 아, 이 지역감정 진짜. 정말 지긋지긋.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제가 여러분, 목포 MBC에 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 MBC 가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부산 MBC에서도 해야 되는데 부산 MBC에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제가 부산 MBC 아는 사람만 있어도 지금 좀 바로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임사랑 아나운서님이 부산 MBC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지역색입니다. 그렇네요. 참. 이 우리나라가 지역감정이 이렇게 된다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부산 사투리를 나와서 하니까 스크로브 DJ의 댓글이 막, 이거 왜 부산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저는 이 대결의 그거라고 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고 참. 부산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고. 자, 오늘 나훈아 이야기. 나훈아. 하고 있는데. 오늘 나훈아의 그러면 데뷔곡은 뭡니까? 선생님. 나훈아의 데뷔곡. 네. 뭐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여쭤본 겁니다. 하하하하. 네, 여러분. 나훈아는 데뷔곡보다는 69년도에 나왔던 노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데뷔곡보다 69년도에 나온 노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69년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이게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하는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아.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 준 하나의 파편이 정말 컸습니다. 네. 자, 우리 작가님의 검색 능력을 믿습니다. 뭐냐 하면 정인숙 사건이 언제 터졌는지 검색해 주십시오. 정인숙은 또 뭡니까? 네. 정인숙 사건. 여러분. 이때가 그 뭐냐 하면 정인숙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강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총에 맞고 죽은 사건입니다. 1970년대 대사제요? 네. 1970년 한밤중에. 한밤중에. 그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말 벌어진, 이거는 총에 맞고 죽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마피아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총기 소유가. 총기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총알을 맞고 죽었다고. 이건 총을 갖고 있는 경찰, 군인, 보안기관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가 더 나면 여자가 총을 맞고 죽었어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게 나훈아 씨가 그렇게 그 사건에 쓰이라고 부른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게 뭐냐면 민주당의 조윤형 의원, 조순영 의원. 민주당 조윤형 의원이 있어요. 그 조병호 박사, 저가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나가서 세상에 세 중에는 지금 이런 노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아버지가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정일권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바로 정인숙이 낳아서 키우고 있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것이 엄청난 화제가 됐던 거기에 쓰였던 노래가 된 나훈아 씨가 그래서 엄청난 히트 가수가 돼요.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어서요. 이게 정치권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대표적인 박정희 정권의 정치 스캔들이 되면서 나훈아 씨가 거기에 반사적인 히트를 엄청나게 치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영호남의 대결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부터요. 그때 박정희의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영남 세력입니다. 그렇죠. 1998년도에 광주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김태정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검찰총장이 있고 밑에 검사가 박주성 검사가 있었는데 둘 다 고등학교 어디에 나갈게요. 둘 다? 광주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출신이거든. 김태정 총장이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를 1억 세에 못 썼어요. 자기가 호남이라는 걸 안 읽히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여러분 호남 출신들에 대한 게 쎘다고. 온로비 사건 때도 그게 광주 온로비 사건 때는 광주고등학교 출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렇지 그전에는 몰랐다고요. 온로비 사건 때 주된 검사였죠. 그래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이 나훈아 씨가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나훈아 씨의 옛날 노래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이게 먼저 나왔습니까? 그 의문 사건이 먼저 벌어진 겁니까? 아이고 이 노래가 먼저 나오고 의문사가. 네. 의문사가.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뭐하는 여전지 아세요? 어떤 여자입니까? 그 요정의 호스테스였습니다. 아. 호스테스. 그 요정에 이렇게 학력 속이고 있는 여자 있죠. 네. 그런 여자. 그러니까 호스테스인데 자기가 그 뭐야 얼굴 예쁘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를 한 번 시험을 쳤대. 아 시험을 한 번 쳤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쳤는데 이 여자가 영어도 좀 배우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화여대 다닌다 이러면서 엄청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바로 이기붕의 마누라인 박마리아가 했던 거 이탈을 하죠. 맨날 나 이대나온 여자예요. 그냥 시험 쳤다면서요. 시험만 쳤다면서요. 아니 그게 학력을 부풀리는 거지. 부풀리는 거 아니고 위조 아닙니까? 학력 위조. 시험 마친 건데. 위조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냐면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이 애를 이 애가 누구의 애냐. 정일권 당시 국무총리의 애라는 것이 지금도 정설입니다. 정일권 국무총리의 애다. 저는 심지어는 박정희의 애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일권 사건 이 정인숙 사건 때문에 정인숙 사건 때문에 불거진 게 뭐냐 하면 육박전이라는 말입니다. 육박이요? 유경수의 육 그다음에 박정희의 박이 부부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육박전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원래 육박전은 그냥 몸으로 막 부대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정희와 유경수의 싸움이 벌어졌다. 70년대는. 박정희의 박과 유경수의 육. 그래서 육박전. 네. 육박전.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나훈아는 그래가지고 굉장한 히트 가수가 되고 그전에도 물론 히트를 좀 쳤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너무나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훈아 씨를 얘기하자면 이 얘기를 내가 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당시에 영남 세력을 대표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을 조롱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또 이용을 했잖아요. 네. 이용을 하죠. 박정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우수광스럽게 얘기하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 가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다가 대마초로 날려버리고. 75년도에. 이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죠. 아 대마초 사건이 또 이어갑니까? 나훈아 2탄 이어갑니까? 다음 시간에? 왜 남진은 1탄만 하시고 나훈아 2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훈아 2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남진이 75년도에 그렇게 남진 나훈아가 대마초로 쫓겨나는 것 같이 다 얘기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 같이요? 네. 그러니까 금지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 다음 시간에 금지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군요. 저는 서울할 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스포일러를 좀 하면서 들어간다는 점을. 그래야 다음 회차도 기대하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아이고. 그나저나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힘드네요. 네. 정말 제가 이렇게 김대중대 김영삼이라고 하는 걸 해놨지만은 박정희 정권의 이런 걸 설명할 때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남진 나훈아 쇼라고 하는 게 70년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정권도 아닙니까? 네. 박정희 유신 정권도. 네. 그러니까 남진이 먼저 나오느냐 나훈아가 먼저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남진 팬클럽하고 나훈아 팬클럽도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진이라는 가수가 나훈아에게 사이다 병을 깨가지고 남진 팬에 싸우다가 얼굴을 그어버리는 사건이죠. 상처가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네. 그래갖고 그게 저기 뭐야 수술이 잘 돼서 잘 남았다고 합니다. 와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훈아가 그때 남진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이러면 진짜 아무리 친했다고 하지만 둘 사이는 친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니 몇 년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그야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 백의성입니다. 네.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노래들. 이 안에 남진의 이야기 나훈아의 이야기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훈아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거. 나훈아 노래 중에 뭐냐면 잡초. 그 뭐야 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그 노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노래 신나는 노래 뭐가 있습니까? 신나는 노래? 네. 코스모스 비어있는 저리운 고향역. 그거하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거는 좀 최근 노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노래밖에 잘 모릅니다. 그거는 뭐냐. 1966년에 데뷔한 나훈아의 그 한 노래. 나훈아의 그 한 노래? 나훈아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18세 순위. 18세 순위? 살구 코치 입힐 때는 돌아온다든 내 사랑 순위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새로 은호로 모릅니까? 가야 해. 가야 해. 이거 후렴구로 부르면 대한민국 모르소입니다. 나는 가야 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갈게요. 저 갈게요. 가버리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하시네. 18세 순위. 18세 순위. 18세 순위. 이게.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위. 이게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방송에서도 꼭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만 틀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가야 해. 이걸 들어야 아니니까. 처음부터 잘 모르잖아요. 살구 꽃이 필 때는. 여러분 노래 다 아시죠? 아시죠. 모를 수가 없죠. 국민과. 그 남진의 그 뭐야. 뭐. 그 뭐야. 닌과 함께하고 거의 비슷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해요. 아 이건 뭐. 베트남 노래. 저 푸른 초월이. 남진이 정말 노래를. 머리가 현명하게 잘 부른다는 게 뭐냐 하면. 남진의 인간계는 첫 시작이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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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다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후련구에 다 따라따라 따따라 하고 똑같습니다. 다 따라 부르는데 뭐냐 하면 나훈아 노래는 기승전결이 있거든. 후련구가 마지막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후련구를 들려줘야 사람들이 오예 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구로디지털 단지에서는 나훈아 노래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요. 네.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경상도에서 올라간 그 영웅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지역차별이 심했습니다. 아 그럼 경상도에서는 서울로 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것이 이번에 두 번째로 10분간 드릴 설명에 전부 다 합니다. 1970년대 이촌향도 현상은 호남쪽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고립시킨 결과였습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보세요. 경부선 철도, 경부선 그다음에 고속도로 다 있죠. 그다음에 부산 쪽 남해에는 거제도 있고 남해섬이 있고 다 있잖아요. 가덕도 있고 거기에 달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16교가 그때 당시에도. 네. 16교가 70년대에. 그런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산에는 부산대학교도 있고 부산에 남동임의 공업단지라고 해서 공업단지가 굉장히 컸죠. 대구에서 패션 공업단지라고 해서 섬유 공업단지가 굉장히 컸고. 맞아요. 섬유가 유명하다고. 안동, 구리 이런 데 굉장히 컸습니다. 구미 이런 데가 굉장히 컸어요. 구리가 아니고 구미. 구미.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좀 공부 잘한다 싶으면 다 서울로 올라와서 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도 고시 같은 거 치고 되게 잘 살았다고. 그런데 호남은 정말 여기 올라오면 호남에는 공단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장지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부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전부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눈밖에 없어서. 다 서울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서울에 1980년부터 했던 달동네라는 그 드라마. 장미희가 나왔던 그 드라마를 보시면. 전부 달동네에서 뭐냐면 목욕탕 때밀히 하고 있고. 그 달동네 위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절화 사투리하고 있어요. 그런 거기에 있어서 나훈아의 노래는 그렇게 서울에서도 히트를 못 치고.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히트를 치고 해변의 여인이라는 노래. 물 위에 떠있는 향훈의 종이배. 이런 노래들이 나훈아 노래의 해변의 여인아 바람의 여인아. 약간 전통 트로트라기보다는 약간 고급 가요. 고급 가요의 이미지를 띄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트로트도 있지만 고급 가요도 상당히 히트를 쳤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해변의 여인 계속 불러주시는 거죠. 해변의 여인. 이런 노래들. 고급 가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사이에 이런 그것이 굉장히 히트. 그러니까 이촌향도도 경상도의 이촌향도는 좀 다릅니다. 경상도의 이촌향도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그렇게 없어요. 나훈아 노래 중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중에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 동구 밖을 돌아서며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천리타향 멀리 가더니 세월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고 고향의 물레방아. 그 제목이 고향의 물레방아. 구슬피 돌아가는데 하는 노래. 물레방아 도는데요? 물레방아 도는데라는 노래. 이 노래 가만 하더라도 고향이 어딘지는 잘 몰라. 그런데 고향의 동구 밖을 돌아서면서 또 한 번 돌아본 사람을 하면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을 지금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이게 다입니다. 고향을 떠난 서울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는 많이 없어요. 그렇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남진과 나훈아는 노래풍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남진은 한 번 노래를 부를 때에 이거를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줄 것인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노래를 부른다면 나훈아는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부산에 있는 사람도 많이 사주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훈아의 가장 큰 비교점이 월남에 안 갔죠. 아, 그랬습니까? 네, 월남에 안 갔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를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진은 확실하게 월남에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갔고 나훈아는 군대를 간지 안 간지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진은 파병이 됐고 나훈아는 파병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훈아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네, 열심히 곡도 주고. 지금도 지역색이 부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장 갈매기. 네, 네, 네. 기장이라고 하는 게 부산의 가장 외곽 동네죠. 그 기장군. 네, 그렇죠. 멸치가 되게 유명한 지역 아닙니까? 네, 기장이 미역도 유명하고 거기가 유일하게 어촌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뭐 이러면서 하는 노래. 그러니까 호남을 노래를 안 부르잖아요. 기장 갈매기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도 없습니까? 호남을 노래하는. 네, 호남을 노래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 부르죠. 네, 네. 네, 그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옛날 정서를 자극하면서 사람들에게 60, 70대 사람들이 내 세대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훈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훈아가 변함없이 변함없는 정력과 변함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노래인 것이죠. 테스형. 그 다음에 기장 갈매기는 유튜브 봐도 짤도 많아요. 어떤 짤리이십니까? 네, 춤추는 댄스 학원에서 춤이 간단하거든. 네, 네. 근데 뭐 이런 춤추고 이런 춤추고 이러거든. 언제 그걸 다 보셨어요? 아니,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 회복하는 도중에 심심하기도 하니까. 제 화를 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목포 MBC 가서 이 노래를 틀 거야 라고 해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장 갈매기 꼭 한번 들려 드려야겠네요. 네, 기장 갈매기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게 신곡이죠, 나훈아의 지금. 네, 나훈아의 최신곡. 테스형은 좀 옛날 노래고. 그렇죠, 좀 됐죠. 테스형은. 한 3, 4년 됐나? 코로나 시국에 나와서 인기가 엄청 많이.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세요? 전라도 사람들이 그거 전라도 버전으로 많이 전라도 풍으로 불렀어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는 뭐 지역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수를 좋아하지. 어디 출신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는 그게 어느 출신이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음반도 선택해서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서 가수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었겠네요. 힘들었어요. 남진 씨도 그렇고 나훈아 씨도 그렇고. 남진, 나훈아 그것도 심지어는 밤무대 초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기 너훈아. 모창하시는 분 있죠.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라도에서는 안 부릅니다. 너훈아를 안 불러요? 넘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 경상도에서 넘진 안 부르고? 넘진 안 부르고 너훈아 안 부릅니다. 그래요? 네. 부르면 돌 날라 온다고. 그 정도로 시겠구나. 그 정도로 셉니다. 두 분이 진짜 지금까지 그걸 다 이겨내시고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자 가수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섯 명을 얘기했잖아요. 다섯 명이 남진, 나훈아, 그다음에 신승훈, 김검모, 그다음이 서태지거든. 조용필은 없습니까? 아요. 조용필. 그 여섯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섯 명이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걸 볼 때 전용록 정도 들어가나 이런 것도 한 여섯, 일곱 명 된다고 볼 때. 이건 백의성 선생님 피셜입니다. 이 가수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곡이 한두 곡만 있어도 우리가 기억에 바로 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수부 곡이 넘었잖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가수들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가수들입니다. 수부 곡 중에 여러분 아무거나 들려도 부르지는 못해도 그 노래 딱 들으면 아 나 이 노래 안다. 아 맞다 들어봤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진, 나훈아 이제는 지역색과 관계없이 전라도에서도 나훈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경상도 부산에서도 또 뭐야 남진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노래만 잘한다 하면 그냥 다 좋아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여러분 도서출판 흠영에서 나왔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훈아를 통해 본 우리나라 현대사를 또 알아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나훈아는 위대한 최홍기다. 아 딱 정리가 됐네요. 하늘에서 우리 할머니도 듣고 계실 텐데 홍기를 오늘 내가 확실하게 홍보했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시겠네요. 내가 그만큼 가르친 보람이 있고. 자 오늘은 남진의 라이벌 나훈아 최홍기 씨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